여러분들 다음에는 드래그레이스 해볼게요 임포텔 루이너, 베네펙터 BRA, 램프 버깅 브라바더 랜 로더 레어카 버전 아니셀레즈 레트로 커스텀 디클라스 토네이도 그리고 일반인 여기도 랜 로더 BF 듀에피에비 웨이스트랜더가 참조를 했어요 오 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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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까랑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안돼 사람 살려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겹다 가는 초알이 고아야 오는 초알이 겹다 6분동안 버티시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아 티본을 날려버렸어요? 아 그래요? 어이쿠 도망가? 그러면은 이렇게 날아가시면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맞다 히든 무기가 있어야 돼요 탱크랑 싸우지 말고 여기 바로? 어어 고구마님 당신은 총이 없어도 제가 지금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유 죄송합니다 고구마님 아이유 죄송합니다 고구마님 죄송합니다 고구마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구마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되게 인성게임 같아 보이는데 원래 그타가 이런게임 아니겠어요? 에이? 제가 뒷좌석에 타서 승차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엔진 스토리가 지금 안으로 다 들어와요 A번 좀 진정해 아 뭔가 살짝 아쉽네요 이게 GT5라서 완벽하게 재현이 안됐어요 운전사분이 안전벨트를 안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뒷자리 승차감은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에는 차량의 안전 테스트를 해볼게요 교통사고를 빵야 어이쿠 아 그래도 저는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상대차 운전자는 지금 되게 큰일 난 상태고요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앞유리만 깨졌습니다 제가 깬 거예요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이쿠 아이쿠아이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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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봐 저기 방탄그로마가 보이는군요 아마도 신규 위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카고법을 이용해서 저 자동차를 뺏어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체크하 다이아만 갔습니다 이제부터 이 차는 제거에요 여러분들 카고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디테일 밟을 시작하는 뉴비분들의 첫 차를 빼앗기에 안성맞춤이죠 이번에는 물속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앞에 물 보이죠 아이쿠 안전하게 착취 아이쿠 머리 아파 정말 여기를 한번 건너볼게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쪽으로 와서 가정용 차를 모아서 드래그레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밀스펙 패트리어트 이너스 윈저드로 현대 갓그랜저 람보르기니 우루스 BMW M3 클래식 아네셀레즈 레트로 커스텀 알바니 루즈벨트 민트탱크 룩소르가 있습니다 출발트 출발출발출발출발출발출발 아 전기차인데 초반 가속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준비하시고 투척 들어가세요 아이고 안 들어가네 여러분들 내부 공간이 살짝 좁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경제적인 차에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진짜 특이한데요 보시면 램프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달려있어요 보석을 때려박은 것처럼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ing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the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 thi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it makes me go change into a better frame into a better name society